정태양의 클래식 음악 세계로 환회합니다.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들을수록 좋아지는 클래식 음악 재미있게 듣고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클래식 음악 세계를 우리 안내해줄 피아니스트 정태양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더운 여름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더운 여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종강하고 종강했죠. 체질이 여름이 잘 받습니까? 지금은 어쨌든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별로 그렇게 여름을 느끼면서는 못 지내는 것 같은데 저는 겨울보다는 여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왜요? 저는 겨울에 태어났는데 겨울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오히려 여름을 더 좋아하시는구나. 아니 왜냐하면 저랑 비슷하게 체격이 좀 있으셔서 혹시 여름에 힘들어하지 않으시나 해서 물어봤는데 에어컨이 좋아요. 에어컨이? 저는 예전에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는 에어컨 없이 어떻게 살았나 몰라. 그러니까요. 더 더웠을 텐데. 옷도 막 몇 겹으로 입었잖아요. 참 우리의 감사하게 매일매일 살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곡 어떤 작품입니까? 네 오늘은 리스트의 페트라르카의 소네트 104번입니다. 서정적이라는 것만으로는 이 곡을 소개하는 데 조금 부족함이 있을 것 같아요. 잔잔하면서도 깊이 있고 다정한 감정이 전해지는 것 같은 정말로 깊이가 있으면서도 따뜻하고 또 화려한 그런 곡입니다. 네 그렇군요. 리스트는 피아노의 왕 또 피아노의 신으로까지 평가받으면서 불린 작곡가 아닙니까? 리스트 곡 중에서 우리 애청자 청취자 여러분들이 아 이 곡이 리스트 곡이구나 하고 딱 떠오를 수 있는 곡 몇 곡 소개해 주시죠. 네 여러분 리스트는 피아노 음악의 아이돌 최초의 아이돌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또 어떤 기념비적인 인물인데요. 그의 작품 몇 가지를 조금 들려드릴게요. 가장 잘 알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곡은? 라 캄파넬라가 있고요. 그리고 이 테마가 이걸 가지고 쓴 파가니니 에뛰드가 또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 곡은 또 헌정이라는 곡인데요. 지금 제가 들려드린 이 세 개의 곡이요. 전부 다 사실은 다른 작곡가의 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피아노의 아이콘이자 왕으로 불리는 이 리스트가요. 자기 작품으로 모두 가져와서 편곡을 했죠. 이렇게 리스트는 편곡도 굉장히 잘하는 작곡가로 유명했습니다. 지금 시대면 가능할까요? 지금 시대면 허락을 받고 일단 협회에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죠. 지금 시대에는 그때처럼 편안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아무래도 표절 시비도 혹시나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작곡가가 본인이 이미 엄청나게 성공한 곡인데 리스트가 또 더 성공을 시킨다고 저는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저의 자아가 싫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오리지널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페트라르카 소네트 백사는 리스트의 역작 술래혜 수록된 곡이죠. 네. 이 리스트가 술래혜라는 작품집을 만들었어요. 그야말로 술래혜 돌아다니고 또 여행하고 또 탐방하는 그런 작품인데요. 이 작품 전체를 만드는 데는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술래혜를 한마디로 소개하면 피아노로 쓴 여행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든 리스트가 젊은 시절에 누린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순간을 회상하면서 완성한 작품인데요. 이 술래혜는 총 3권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3권의 책을 생각하시면 가장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1835년부터 1854년까지 작곡과 개정을 거듭해서 55년에 출판한 제 1권, 한마디로 1권은 스위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858년에 출판한 두 번째 책은요. 이탈리아를 소재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의 3권은 부재는 없지만 또 대부분 이탈리아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권은 리스트가 세상을 떠나기 3년 전인 1883년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주제의 음악인 페터라라카 소네트, 백사도 성악곡을 편곡한 건데요. 네. 리스트는 왜 이렇게 편곡을 좋아한 겁니까? 리스트는 아까 전에 제가 들려드렸던 라캄파넬라는 파가니니를 편곡한 거고요. 그리고 슈만의 헌정을 또 편곡을 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편곡 작업을 많이 했는데 리스트가 굉장히 재미있는 지점은 자기 곡을 자기가 편곡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곡은 원래 성악과 피아노를 위한 가곡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자신이 혼자서 피아노 앞에서 연주하고자 피아노 솔로 곡으로 편곡을 한 거죠. 리스트가 작곡한 피아노 솔로 작품 가운데 장가가 언급했지만 가장 규모가 큰 술래해를 이야기할 때 마리다구 백작 부인은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리스트가 마리다구 백작 부인과 만난 것은 1832년입니다. 리스트는 22살이었고 백작 부인은 28살이었습니다. 마리다구 백작 부인은 이미 결혼한 사람으로 남편과 두 아이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1835년에 리스트를 따라서 스위스로 떠납니다. 이 두 사람은 1839년까지 스위스와 이탈리아 곳곳을 여행했는데요. 술래해는 이 여행에서 받은 인상들과 또 페트라르카라는 시인의 소네트라는 시의 한 장르 그리고 위대한 시인이자 작가였던 단테의 시들 그리고 라파엘로의 회화 미켈란질로의 조각에서 받은 느낌들을 음악으로 옮겨놓은 작품입니다. 한마디로 요즘에 우리랑 비슷하게 이탈리아를 관광하고 난 다음에 쓴 어떤 체험기 같은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리스트의 화려하면서도 격정적이던 피아노 곡과는 달리 왠지 조금 잔잔하고 차분한 곡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상이 주는 편안한 행복감이 담긴 작품이라고 평가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곡인 페트라르카 소네트 백사 소네트는 어떤 작품을 말하는 겁니까? 소네트는 유럽의 정형시 중에 한 종류예요. 그래서 단어 자체의 의미는 작은 노래라는 뜻인데요. 오크어 단어 소네트와 이탈리아어 소네트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13세기경까지는 엄격한 형태와 특정 구조를 갖춘 14줄의 시를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4행에 무조건 맞춰서 시가 쓰여져야만 됐고요. 이 이후에는 이제 그 귤은 시대에 따라서 진화를 했고요. 이 소네트는 가군, 그러니까 라임이 맞춰지는 그 시의 형식이고요. 또 르네상스 시기에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영국으로 전해져서 영국을 대표하는 시의 한 가지 형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소네트 작가로는 시엑스피어가 있는데 154개의 소네트를 남겼습니다. 우와, 154개요? 대단합니다. 페트라르카 소네트를 쓴 페트라르카 어떤 인물입니까? 네, 이탈리아의 시인인데요. 인문주의의 선구자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이 페트라르카 하면 단태의 신곡을 쓴 단태와 함께 최고의 작가로 추앙받고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 페트라르카는 피렌체에서 추방이 된 한 서기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토스카나 지방의 아레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에 따라서 법률을 공부했는데 아버지가 떠나자 염원이었던 문학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클라라 교회에서 전생에 걸쳐서 시적 영감의 원천이 된 라우라라는 여성을 보고 결정적인 사랑에 빠졌는데 그것을 동기로 해서 서정 시집인 칸소니에레를 쓰게 됩니다. 그럼 그 칸소니에레를 리스트가 읽은 거군요. 네, 저도 이제 제 연습실에 칸소니에레 국문 번역된 책이 한 권 있는데요. 리스트도 다른 작곡가들과 비슷하게 문학의 조회가 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지내는 동안 14세기 이탈리아 시인인 이 페트라르카의 시집 칸소니에레를 읽고 세 편을 골라서 페트라르카의 소네트를 작곡합니다. 처음에 이 페트라르카 소네트는 테너 곡으로 작곡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가수가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 테너 곡의 선율을 그대로 사용해서 피아노 솔로곡으로 편곡했는데요. 또 나중에 이걸 몇 번 또 개정을 이렇게 하긴 합니다. 그래서 또 테너 곡에서 바리톤을 위한 성악곡으로 또 편곡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 리스트가 이 작품을 굉장히 사랑했나 봐요. 테너를 위해서도 쓰고 또 바리톤을 위해서 개작도 하고 또 피아노 솔로를 위해서도 편곡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아서 이 한 곡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살짝 그 우려먹기 아닙니까? 우려먹기고 그러니까 아마도 리스트는 생전에 전 유럽에서 가장 콘서트를 많이 했던 피아니스트고 아 시간이 없었구나. 저는 그가 자신의 장점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시 관객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페트라르카의 소네트를 작곡하고 인기가 있었겠죠 당연히. 사실 너무 아름다운 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여러 버전으로 연주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소네트 104번은 어떤 내용입니까? 원문은요. 평화를 찾지도 못하고 싸움도 찾지 못하네. 희망과 정열이 얼음 덩어리로 남을까 두렵도다. 천상 위를 날고 대지에 들어 눕기도 하며 내가 포용한 온 세상에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도다. 그는 나를 감옥에 넣고 문을 열제도 구속치도 않으며 그는 나를 자신의 것으로 삼지도 않고 굴레에서 풀어주지도 않네. 사랑은 나를 억압하지 않으나 자유도 주지 않는다. 편안하게 살게 하지도 않고 나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지 않는다. 눈이 없어도 볼 수 있고 혀가 없어도 외칠 수 있으며 죽음을 원하지만 여전히 도움을 갈망한다. 자기 자신은 증오하며 다른 이는 사랑하고 있노라. 고통이 나를 위로하며 울부짖음과 웃음으로 키워졌으며 죽음과 삶이 동등하게 나를 괴롭히도다. 여인이여 당신으로 인해 이런 내 자신이 존재하노라. 페트라레카소네트 백사는 서정적인 노래인 듯 하지만 감정표현이 격한 노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굉장히 어떤 떨리는 마음도 표현하고요. 두려운 마음도 표현하고 또 혼란스러운 것들. 그리고 이제 그녀로부터 받은 이런 영향들. 여러 가지를 표현하는 사실은 그렇게 긴 곡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곡인 것 같아요. 작품 시간 지금 잠깐 언급하셨지만 6분 정도 됩니다. 전후가 될 텐데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곡이 성악곡으로 들을 때나 피아노곡으로 들을 때나 사실은 구성이 조금 비슷해요. 그런데 목소리의 특징이 살아나오느냐. 피아노의 특성이 살아나오느냐. 이 편곡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처음에 이 시에서 내가 평화를 찾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싸움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내가 평화롭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이 요동치는 대로 내가 살지 못한다는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을 말하는데요. 그 전주에서 항상 뭔가 격함을 노래하죠. 뭔가 혼란스러운 느낌을 막 노래하고요. 그런데 이 페트라루카 소네트 시이다 보니까 뭔가 굉장히 노래가 강한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나를 감옥에 넣고 문을 열지도 구속지도 않으며 그러니까 그 여인이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장면에서는요. 그 장면에서는요. 굉장히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섹션들이 들어있는 곡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가사와 함께 비교하시면서 감상하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리스트의 페트라루카 소네트 104 연주를 우리가 감상을 같이 할 텐데요. 감상 포인트 하나 짚어주시죠. 네. 리스트라는 작곡가의 많은 작품이 그렇지만 특히 이 순례해는요. 그 리스트라는 사람의 어떤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작곡가가 작품을 쓰고 또 그것이 연주될 때 그 작곡가의 어떤 서사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랄까요. 우리가 이탈리아를 여행했다. 스위스를 여행했다. 이것을 떠나서 리스트라는 사람의 이 피아노 작품은 쓰여진 그 자체의 리스트라는 사람의 향기가 많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가 단순히 정말 기교가 뛰어났던 사람. 또 너무 잘생겨서 많은 여성 팬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사람을 넘어서 그의 작품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발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정태형의 클래시빙라는 순간 코너에서 소개한 리스트의 순례해 두 번째 해 이탈리아 썰번호 161중 페터라라카이 소네트 104번 피아니스트 넬슨 프레이레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리스트 순례해 두 번째 해 이탈리아 썰번호 161중 페터라라카이 소네트 104번을 피아니스트 넬슨 프레이레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 작품의 매력 뭐라고 생각하세요? 격정적인 감정이죠. 그리고 변화가 큰 감정의 폭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많은 연주자들이 연주하는데 넬슨 프레이레처럼 최근에 돌아가셨지만 굉장히 원숙한 거장 피아니스트의 연주부터 또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연주할 때도 또 어떤 떨림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본인은 어떻습니까? 감정 요동이 심한 편입니까? 저는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는 심한데 그거를... 내색을 안 하는구나. 내색을 안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 변동이 없으려고. 저는 그게 이제 막 저의 막 이런 생활을 흔들고 이런 게 싫어가지고 네. 뭔가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아니요. 그래서 항상 그 감정의 요동이 없으시길래 그렇죠. 이런 곡을 가지고 간다 싶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군요. 운전할 때 요동 많이 하고요. 운전할 때는 온 국민이 요동합니다. 그래서 창문을 최대한 안 내리고 운전하려고 해요. 아 그렇습니까? 그걸 떠나서 감정 요동이 없는 분이 있을까 싶어요. 표현 방식이 다 다른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요. 어쨌든 재미있어요. 이런 작품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해소가 되는 게 아닐까요. 곽지원님 리스트의 페트라르카 소네트 104번 사랑에 푹 빠지고 격정에 휩싸였을 때의 감정들을 정말 잘 표현한 선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수영님 태양님 이런 말씀을 더 많이 해주세요. 태양님 설명 듣고 클래식 들으면 내 것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와 내 것이 된다. 클래식이 내 것이 된다. 저는 또 이런 표현 말씀을 처음 들어보는데 신설합니다. 이런 고전이 내 것이 되는 기쁨이 이 삶에서 정말 큰 것 같아요. 김서영님 피아노 연주해 주시면서 설명해 주신 거 정말 좋아요. 오늘 이 곡 좋습니다. 0131님 넬슨 프레이레 너무 좋아하는 연주자예요. 근데 아까 태양쌤이 잠깐 연주로 들려주었을 때 프레이레랑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저도 프레이레. 저도 아닌데 저는 더 잘 치시는 것 같은데. 저 넬슨 프레이레라는 연주자를 제가 많이 듣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좀 이렇게 듣는데 정말 선이 굵은 연주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자주 듣거든요. 들었습니다. 왜 제 눈을 안 쳐다보십니까? 뭔가 제가 알려가면 안 쳐다보시더라고요. 저는 넬슨 프레이레보다 정태양이 더 잘 치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눈 감고 있어야지. 태양쌤 공연은 언제 하시나요? 공연은 언제 합니까? 공연은 제가 7월에 슈만 가곡을 한 80곡 정도 연주를 할 예정입니다. 어디세요? 더하우스 콘서트 줄라이 페스티벌에서요. 매주 화요일마다 7월의 모든 화요일, 다섯 번의 화요일이죠. 그래서 슈만의 주요 작품을 거의 다 연주합니다. 80곡? 네. 연주자는? 소프란 홍해란 선생님도 계시고 또 바리톤 박흥우 선생님도 계시고 테너 김성호 선생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연주자들과 함께 음역대가 다 다르네요. 네. 슈만의 거의 모든 주요 곡을 다 연주해요. 정말 이 연주자가 소프라노, 바리톤, 베이스, 테너 이러면 반주자만 죽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분명히 예전에 연주했던 곡인데 지금 새로운 조성, 그러니까 새로운 키를 익히고 있는 작품이 많아요. 그래서 재밌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정태양의 클래시밍이라는 순간 리스트의 페트라르카 소네트 1004를 소개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작품입니까? 네. 슈만인데요. 저의 마음속에 약간 화두가 사실 슈만으로 흘러가고 있기도 하고요. 또 슈만의 유일한 오페라인 개노베바 중에서 한 곡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연주가 됐나요? 안 됐죠? 자료를 찾아봤는데 초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곧 연주를 할 계획이라 이걸 소개를 드리고 싶고 또 도대체 슈만이라는 위대한 작곡가의 오페라는 왜 그렇게는 안 유명한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베토벤, 슈만, 슈베르트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오페라 네. 그렇죠. 그 사연을 들려드리려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가 기대가 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네. 여러분 더위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포테시니의 더블 베이스 협조 1번 F샵 단초 2학장 안단테를 도미니크 바그노이 더블 베이스와 헤만누의 체크나보리안이 주의하는 비루텐베르크 최임버 오케스트라 하일브론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